오늘 할 게임은 스커의 한여, 메이드 오브 스커, 영국의 괴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보면 좀 호불호는 많이 갈리더라구요. 보통으로 갑시다. 아니야, 나 보통으로 하고 싶어. look at Thomas, these are not words I wish to write. My father has learned of our plans, my love. Yet there is more, far worse, that I wish you to understand, but I fear you may believe me taken with madness. My father seeks to use me. As I have come to believe, he used my poor mother. He wishes me to sing for him as she di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없다면, 여기서 새를 풀리는 어둠 물체끼를 영웅히 꾸며있다. 당신의 사랑은 항상 엘리자베스. 당신의 사랑은 항상 엘리자베스? 당신의 사랑은 항상 엘리자베스. vão을ix- sin- 아 이 BGM이나 이런 효과음이나 이런 거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악보, 토마스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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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는 이게 최고인데요 제 목소리를 줄이진 않았어요 소지품 Y 음악 목걸이 아 본인의 스피커를 내려놓고 나보고 올려달라 그러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재치쟁이 누구 건가 이게 여기라고 내린 거야? 스커 아일랜드 스커의 섬이래요 이미 달리고 있지요 아 남자구나 아까 그거는 그냥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를 읽는 부분이었고 호화 재개장 스커 호텔 유명한 가수였던 프루던스 윌리엄스의 딸 엘리자베스 윌리엄스가 새로운 스커의 처녀가 되어 선사하는 특별공연 아직 읽고 있잖아 스커 포인트에서 아늑한 평화는 물론 온천역을 즐겨보세요 스커의 처녀라니 스커의 하녀가 아니고 개조심 문 열어주세요 누가 노래하는데 개가 노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바로 뒤에 길이 하나 더 있었다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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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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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받지? 아이고 샘맥님 감사합니다 달라따러 10달러 엄마 지금 엄마 녹음직인 거 안 보이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문이 닫혔을 땐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그래 뭐 됐다 이 노래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녹음할 테니까 아 파이팅! 샘맥님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트로트를 잘 하시네 어둠을 뚫고 어둠은 기차가 뚫어야지 어둠은 기차가 뚫어버렸지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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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빙글돌아 어이거 패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선이 무선이 좀 마탱이 간 것 같아요 어이거 봐 아이 어지러워 아 미친 패드 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유선으로 할게요 진짜 아 짜증나 됐다 됐다 아니야 지금 무선 연결이 뭔가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 아니야 패드는 이거 산지 얼마 안 된 거야 액박 패드로 새로 산 지가 언젠데 그거보단 뭔가 무선 그 이 시기 블루투스에 뭔가 전파방해가 있나 어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거미인 줄 알았네 오 뭐야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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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니 아 여덟 아맄 갈 CEOs 멍멍아 미 abandon ут 컴퓨 나도 너무 많이 혼자 senators 어디 손 해요 와 여기를 이렇게 돌아온 거야? 노래 소리 좋네 와 문을 이렇게 열어? 그랜드 리오프닝 재오픈하는 거야 재오픈 근데 지금 이게 재오픈한 상태에서 온 거야 아니면 1897년 아버지가 계획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참하게 이용했던 것처럼 이번엔 날 이용하려는 생각인 것 같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대 노래로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이 저주받은 그렁텅이로 선량한 사람들을 꾀어내려는 생각이래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해 해서 스코 호텔에 갇힌 거야 그 이상은 설명하기 힘들 때 날 위해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성해줘 어머니가 착용하던 목걸이든 노래를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그래서 온 거야 우리 베이비를 허니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게 오프닝 때 나왔던 건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우리가 좀 볼륨 조절하느라고 이해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죠 네 치크닛 맛있게 드시쇠옹 지도 지도 토마스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신의 편지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은 어디 있어 너무 끔찍한 일이라 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말로 내 감정을 표현했을지 모르겠어 어디 조심해 내 사람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이 위는 안전해 하지만 난 다락방을 벗어날 수 없어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문을 잠그고 빗장으로 가로막았거든 누구 아버지와 삼촌 직원들이 모두 이곳에 깃든 어둠에 눈이 멀고 말았어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자는 모조리 공격하고 있다고 당신의 편지에는 당신이 내 편지를 받고 찾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내 부탁이 수상하게 들렸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바람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야 토마스 제발 내 말을 천천히 들어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일을 끝낼 수 있어 아버지는 인간의 심리를 조정하는 이상한 멜로디의 노래를 황금 실린더에 녹음했어 만일 실린더를 모두 모아서 하모니움에서 함께 연주하면 이 광기를 끝낼 수 있어 실린더를 모두 찾아서 가져대줘 결국 심부름 꿈이 되었군요 사랑하는 브루던스 윌리엄스를 기리며 스커의 처녀 그대의 노래는 영원하기를 아이자쿠아 재개장 쪽지 이런거 누르면 안되는거 아니야? 근데 초는 누가 켜놨을까? 지금 게임 소리 괜찮아요? 너무 작은거 같으면 말씀하세요 피 피 뭐야 뭐가 이렇게 넓어 또 여긴 잠겼어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좋아요 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때? 에이. 빰빰빰, 빰. 빰빰빰, 빰. 건반이 뭐, 늘리는 게 몇 개였구만. 일단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인 것 같아요 저거 자꾸 눌리지마 무서워 왠지 무서워 저거 벨이 있네 벨이 이런걸로 유인하는건가 벨이 있어 구간마다 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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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벨이 벨이 벨을 저사람이 스콘가? 스코스코스코 소위님 리모스 오세요 아빠 아직 슬픔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슬퍼한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이리와 이 똥개 녀석 에브로헴! 에브로헴! 이 쓸모없는 자식은 또 어딜 간 거야?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그리워해서 그런 것 뿐이라고요 에브로헴! 에브로헴! 이 똥개 녀석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아이잭 윌리엄슨데? 개 이름이 에브로헴이야?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지? 누구야? 내 이름은 토마스 에반슨이야 헨리, 헨리 유저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서둘러 이 문을 열어야 돼 녀석들이 어쩌서 당신을 여기에 가둔 거지? 무슨 꿍꿍이야? 넘들은 도적대야 날 납치하려 한다고 부탁이야 서둘러 열쇠를 찾아야 돼 아니야 날 내버려둬 넘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어떻게 좀 해봐 이쪽에선 부술 수 없다고 물러나 있어요 좋아 좋아 다시 해보자 더 세게 완전히 몸을 던지라고 잠깐만 안돼 놈들이 온다 이제야 잠깐만 안돼 헐 헐 띠 흢 샜븐 샤븐 음악인형 음악인형 미컥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고요. 흠 피 미컥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뭐지? 미컥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뭐지? 아... 오후 일어났어 잠깐만요. 저 불 좀 끄고 올게요. 군복 게임은 불을 끄고 해야 제맛이지. 조정하는 데는 많네. 거기 누구예요? 언제 오셨어요, 삼촌? 멈추지 말고 계속 하렴. 노래 연습하는 네 목소리가 듣기 좋구나. 네 노래 진력은 네 엄마를 삐암칠 정도야. 엄마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죽음기가 저장임과 동시에 뭔가 스토리를 살짝 보여주나 봐요. 씬님 어서 오세요. 내 말을 꼭 깨닫게 될 테니 세게 들어라. 도구는 오직 너밖에 없어. 나가라고 했죠. 빨리 나가라고요. 나가려고 했는데. 어서 오세요. 삼촌이란 작전은 정말? 아까 그건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일단 엄마가 죽은 상태에서 삼촌과 아빠가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애. 엄마도 그래서 죽은 것 같고 뭔가 노래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고 불 깜짝이지. 헐. 데바대? 데바댄가? 엔디 디지요. 또 한 명 올라갑니다. 엔디 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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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강장제 치료 아하 으아 자 방금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이걸 치료하는거구나 바까스 그렇지 바까스 같은거지 어떠 맵이 이렇게 복잡하냐 나같은 사람 또 어떡하라고 아 여러분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많이 헤맬거같은 일단 고러한 느낌입니다 제목을 못보고 들어오셨으면 제목을 다시 보시면 되지요 스커야하뇨 미니맵 미니매 아 아 맵 여기 누르면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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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알 can i probably go rooms Where'd i come my teeth and touch that And i'll see you next time I'll see you next time 응? 솔로 엘리자베드 엘리자베스 나 여기있어 저기 문 바깥에 다락방이 두개 있었는데 지금은 간거같아 엘리자베스 여기 다른 남자가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글쎄 당신 몸부터 잘 챙겨 토마스 혹시라도 당신마저 잡힌다면 녀석들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러니까 항상 순직해야 돼 이 남자를 끌고 온 남자는 앞을 못 봐 마치 하지만 왜지? 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들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사람 얼굴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놈들이 남자를 공격해서 끌고 갔어 세상에 너무 끔찍해 당신도 그런 식으로 붙잡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가 오라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린더를 찾는 거야 저놈의 실린더 시연님 어서 오세요 부탁이야 조심 또 조심해야 돼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놈들이 돌아와서 숨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안아줘 경찰을 부르지 왜 나를 불렀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어허 그동안 즐거웠고 다신 보진 말자 엘리자베트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허 그동안 즐거웠고 다신 보진 말자 엘리자베트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엘리자베트 시체 맞나? 허허허 이게 실린더야? 엘리자베트 엘리자베트 야 저거 이거 옆으로 확 덮치면 우여이씨 다 찔리는 거 아니야 ㅎ 그이 숨을 되게 귀엽게 참네 오 요렇게 근데 아까 그 캐릭터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어 얼굴이 가려져있다 뭐지? 으이 깜짝이야 이게 어디로 간거야? 누가 여기다 불을 붙여놨어 마치 내가 여기로 기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놀랐군요 어느 곳으로 가기 전에 이걸 보면 되지 아니야 근데 저기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실린더가 그딴 건 없었다 지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막혀있는 걸 알아도 한번 가볼 수 밖에 없어 그 아이템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 아이템이 위인가봐 어서오세요 아 여기 여기 가면 이 이 곰팡이 먼지 같은 것 때문에 기침이 나와 숨을 멈춰야 돼 아 아 .. .. .. .. . ... 오우 신기한데? 피피피 로딩이 길구만 밖으로 나와 버렸어 오우 끝이야? 갑자기 밤이 됐어 걸어다니는 소리 뭐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너무 추워 기침을 왜 하고 달려 수수께끼의 쪽지 윌리엄 가문이 속삭이는 소리와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들린다 이들이 정직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뒷받침하는 정황이 차고 넘친다 이 범죄 집단을 이끄는 자는 윌리엄 가문의 최연장자인 제비디아 윌리엄스이다 윌리엄 가문은 단순히 불을 축적한 겸손한 어부가 아니다 수상하고 특이한 사람들이다 지난 몇 년간 스커섬 주변에서 발생했던 배실종 사건은 모두 이들이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모든 난파선은 이들의 돈줄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윌리엄 가문의 땅을 몰래 들어가 진실을 파헤칠 작성이다 이 가문을 둘러싼 소문에는 분명 일말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윌리엄 가문은 밀수업자이자 파괴자이며 살인범이다 내가 이들의 정체를 까발리는 순간 온 세상이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흠 흠 헥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왈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criticism 주변음은 좀 키워볼까요? 더 몰입감 있게? 워 뛰어? 아 아 이미 100으로 돼 있구나 흐흐흐흐 음악이랑 효과음은 이미 100으로 돼 있었당 개안합시다 으흐흐흐 에헤흐 아이씨 으흐흐흐흐흐흥 왜 이러해? 주인공이 눈치가 없어오 흫 에브라엠 에브라엠 아잇 아 불 근처에 있으니까 기침하네 요지야 어 여긴 지도도 없어 윌리엄스 어서오세요 아 깜짝이야 상길 감사합니다 놀랬잖아요 우우우우우우우우 슬렌더맨 같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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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섬님 아시겠어요 소윤이님 음전섬님 음전섬님 병원님 고맙습니다 아잇 여러분을 우리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가진 힘을 숭배하는 일에 초대하려 합니다 아 함께 움직이면 우린 진정한 통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허약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식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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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고맙습니다 하 여러분은 재물로 바칠 허약한 거머리들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조용한 자들의 의복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침묵의 신자 푸르던스는 여사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푸르던스의 여사제 임명은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모이는 다음 집회 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제비디아 윌리엄스 uda 아 박병원님 가입 안되어 있었어요 상관 없죠 뭐 우리 문이 있었어 진짜 삼촌이 그런말을 하는 것자체가 반가운일인데 그렇다고해서 내가 너보다 더 단답지 않아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네 아버지가 고집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의 연습을 도와 반드시 준비를 마쳐야 되라고 특별히 강조했었거든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정치가 하나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노래 연습하거라 대체 뭘 준비하는 거냐고요 글쎄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진남들 무슨 수로 알겠어 이러면 그래서 너 노래는 할 거야 말 거야 좋아요 전 화려한 삶 같은 건 안 바래요 금이나 진주 같은 거 말해요 다 웃고술이구만 이거 뭐야 깜깜해 에이 미셔워 막혀있는 거야? 아 저거 또 뭐야 오호 금이나 옥 같은 거 말해요 숨 참아 1874년 2월 3일 세계의 태풍이 어젯밤 우리가 있던 섬을 강타했다 부하들은 해변에서 배 한 척을 발견했다고 전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봉화의 불을 끄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은 내게 배가 스커포인트 동쪽의 돌 해안에 좌차했다고 알렸다 나는 배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고 경악했는데 좌연에는 HMS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이 명판에 새겨져 있었다 1874년 2월 10일 부하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어디 있냐 명령하에 배에 남은 물건을 스커포인트 밑에 동굴로 옮겼다 우리는 배에서 값나갈 만한 물건은 전부 꺼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화물 안에 든 내용물이었다 갑자기 팍팍 내려가면 어떡하려는 거야 1874년 2월 11일 난파선 안에 화물 더미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뭔가가 발견됐다 살아있는 생명체였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노래를 부를 힘도 없을 만큼 약한 상태라고 다행이라고 하셨다 화물을 내리던 부하 중 일부가 이 생명체를 묶어놓고 배를 이쪽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거 스커를 되게 불편하다 덕분에 우린 난파선에서 더 많은 화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코 나의 생각은 단순히 이 생명체를 길들이는 것을 넘어 내 사랑 프루던스의 도움을 받는 데에 이르렀다 난 이 계획을 완성시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아이작 윌리엄스 아이작 아까 사진 있었잖아 사남미 엄마 메리골드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메리골드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쿵 내 가슴이 심쿵 심쿵 나는 근원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커서 나쁠 건 없죠 우우구호우 CARE 뭐지 길을 만든 건가 바하 리메이크 정식 발매가 언제에요? 깜짝이야 왜이렇게 많아 어? 이리 못가네? 깜짝이야 아 내일모리라구요? 건방이네? 이거 뭐야? 아 또 잠겨있어 저게 또 뭐있다 어 뭔데? 아 손 데리고 뭐야 어디로 가야 돼 흐! 야! 나 맞았어? 왜 맞았어? 으악! 아! 아!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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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쨍란해? 아 첫 유다이 근데 되게 긴장감은 없다 어허 제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거에요 이 주인공이 폐활량이 아주 그냥 꼴초가 숨을 오래 못 참아 흐흐흐흐흐흐 아 저 그 으흐흐흐흐흐흐 괴물들의 저런 거세기는 좀 좀 더 긴장감 있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계속 생방이 늦어서 속상해요 아휴 그런걸로 속상합니까 늦을 수도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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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쪽에 있는 놈이 문제란 말이지? 여기서 돌아다니는 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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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가 저기 들어가 있을 때 싹 했어야 되나 보다 얘를 조심해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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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네 그 다음에 뭐 해야돼 이제 뭐 해야돼 이 소리는 안들려? 정의들 올라갑니다 뿌 뿌우 어? 벨 어이 어이 뭐야? 의식 쪽지 축복 불순함을 씻어내려면 신자를 흠뻑 적셔라 기도자 기도자 이들을 속박되게 하라 테마 이들을 노래의 영향에서 보호하라 부활 새로운 열성 신자를 침묵으로 이끌어라 나는 신이다요 나는 신이다요 나는 신이다요 응 여기있다 응 여기있다 오우 좋았어 박카스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구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기도 열어되나? 밥을 늦게 먹어서 죄책감이 된다고? 뭘 또 죄책감을 느껴요 늦게 먹을 수도 있지 다 했는디 다 눌렀는디 뭐해야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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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야되나? 앗 으 오 이이 이이이이이 난 어둠의 자식을 택하겠어 아 역시 막혀있어서 하지만! 찾았쥬! 하지만! 찾았쥬! 하지만! 찾았쥬! 깜짝이야! 뭐야? 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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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해? 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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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서.. O! 어디로 가야되지? 잠겨있어라! 아, 열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요. 모든 일의 진상을 끝까지 발치해야죠. 아버지는 내가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당신에게만은 말해야겠어요. 엄마. 아빠는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부르라고 점점 더 저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 때가 요즘에 광적이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빠는 호텔을 되살려야 한다는 새 계획에 완전히 눈이 먼 것 같아요. 하지만 선이 넘었어요. 저와 에이브라함, 삼촌 모두 최근에 아주 불안해졌어요. 아, 삼촌 이름이 에이브라함이구나. 걔 이름이 에이브라함인 줄 알았네. 아버지는 그 손님에게서 받아낼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겪어내는데 얼마나 거친 말을 하는지 엄마도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 수익이 줄어들고 아버지는 왕인의 스카우트를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나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제가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살아계질 적에 엄마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호텔 많이 왔었나보지?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걸 이제 딸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하고 저기 또 간다. 근데 모습은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사람이 아닌 상태인 거잖아. 뭔가 어이구. 제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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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으흐흐 아이씨 아이씨 아아 으흐흐흐 으흐흐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달린 직후에는 숨을 잘 못 멈추네요 너무 현실적이네요 세상에 만상해나 흠 흠 흠 흠 저게 좀비인건지도 모르겠고 여기 한 명 있단 말이야 흠 쓰그리고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쓰그리고 한번 그냥 가볼게요 숨 안 멈추고 흠 어 어? 안오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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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뭘 던졌어 저거 데바데 그거 아니야? 독.. 독가스 방구 가 그냥 가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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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갈거야 그래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굳이 숨을 안 멈춰도 돼 괜히 숨 멈췄다가 흠 흠 이게 더 위험해 근데 이런데서는 멈춰야돼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으 그리 아 으 으 왜 그러는 거야? 됐어 또 있나? , , , , , , , . . . 어? 헐 영 좋지 못한 곳이 어디있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가 가던게 가던게 아까 가 가 가 설마 아이씨 됐어 됐어 아이씨나 아이씨나 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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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라고요 개 욕한거 아닙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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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이 남자를 고문했어 멜리잡아있어 선생님 저 사람들 대체 뭐하려는 거지? 불쌍한 사람 당신은 부디 조심해야 돼 도마스 절대 잡히면 안 돼 좋게는 엄마에게인 칼리오페야 칼리오페구나 이름이 엄마가 무사하게 말을 바랬는데 아무래도 삼촌이 엄마에게 손댄 것 같아 저 마만에 당신 목소리를 듣먹었지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 경득이 있는 칼리오페 대답이 없어 어 근데 여기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아까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저기 이리 오지 말아요 이리 오지 말아요 아 왜 이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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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여기 아까 고기구나 근데 여기 막혀있구나 젠장 젠장 시민이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이게 뭐 있다 오 지도 지도 좋아요 라카스 여러분 근데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친목이란 게 단순히 언급 그 닉네임을 계속 언급한다고 친목이 아니라 이런 게 친목이거든요 이 컨텐츠랑 상관없이 한 분의 채팅을 여러 사람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게 친목이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나의 주장꾼이자 아버지의 광신도가 맞지 녀석의 힘을 통제하는 수단은 녀석을 숭배하는 것밖에 없는 걸까 그것이 날 위해 노래하게 만들었어 그것은 내가 허락했기에 살아있는 거야 나와 내 동생이 그 삶을 안겨줬으니까 그냥 쪼오오오오금 이제 한두 분 정도 그냥 반응하시다가 말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와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세대 보자 소리 변조기 카트리지 아 이게 카트리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키 메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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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웹은 쓸데없이 넓어 이렇게 왜 이렇게 해? 쟤 뭐야? 동상이죠? 놀래라 우와 근데 머리를 들고 있어 야! 겁나 많아 여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소리 뭐야 또 뭘 구해야돼? 어디로 가야돼 그러면? 저기 뭐야 저 위쪽 오른쪽 위에 저기로 가야되나? 설마 어? 얘네가 뭘 들고있나? 겁나 많아 실패 뭐 이렇게 많아... 가세요 가세요 가시던 길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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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열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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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일단 아까 내가 온대 잖아 본진 본진 흐음 흐음 그니까 그 약간 조심조심 잠입처럼 계속 다녀야 되는 그게 약간 쫄리는 요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걸렸을 때의 공포가 그닥 뭔가 막 되게 무서운 느낌은 아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 걸리기 전에 이 긴장은 좋은데 오 됐다 된거 아니여? 아 하나 더 해야되는데 근데 아까 그 잠겨있었는데 여기 어디에 뭐가있나?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누구야? 아 누가 던졌어? 사가지였께 아 아 아 아 아 아 확인 여기였죠 아까 아닌가? 요긴 아니네? 도 옆인가? 잠겨 있는 데가 있었는데 아까 일단 쟤네가 소리로 인식해서 죽이러 온다 이런 컨셉이니까 무기로 막 후드려치고 이런거는 거의 그 소리를 듣고 오는거의 컨셉을 뛰어넘게 되니까 오 됐다 이제 이제 됐다 이제 가면 돼 무기가 있으면 이 컨셉 자체가 의미가 없어 지금 쟤네가 뭐 소리 듣고 쫓아오는 그 그래서 무기를 따로 주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에 무기까지 있으면 진짜 안 무섭겠지 그치 아웃라스트는 명작이지 자 갑니다 여러분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쫓아와서 죽인다고? 이렇게? 말도 안 돼 설마 나한테 와? 와 나한테 올 줄은 몰랐네 아니 문이 열렸으면 문이 있는데로 가야지 왜 나한테 오냐고 아 됐다 아 아 아까도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저거 한번 쓰고 나갈걸 야 뭐지? 깜짝이야 저 소리 듣고 왔나봐 오 열쇠 오 열쇠 호텔이 이렇게 넓으니까 유지가 힘들지 즉당히 지었어야지 뭐 호텔 안에서 한참 잘됐을 때도 호텔 안에서 사람들 막 겁나게 길 잃고 그랬겠어 뭐가 되게 많아 보인다 여기 여기 아까 나 왔던 그 호텔이야? 그 로비야? 다시 되돌아서 일로 온 거야? 뭐지? 뭔 소리는 나만 들리나봐 조용히 해 엘리자베스 네가 다 망쳤어 다른 실린더도 호텔이 있을 거야 2층이나 3층에 있는 게 아닐까? 난 여기 다락방에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설마 또 엘리자베스가 최종 빌런은 아니겠지? 여기 여긴 뭐가 있길래 여긴 뭐가 있길래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시퇴.... 뭐 별관 같은데 였나? 여기는? 오늘 또 구해봐야 되는구만 쓸 수 있는게 없겠지? 어? 그럼 안 가나? 안가네? 아, 저리로 간다 오오 이건 어디야? 왜 그래? 흠 안되, 안돼, 오지마 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흨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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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토마스가 왜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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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혀버렸어 토마스 어디 가야돼 어딨어나 돌아서 쭉 가서 가야되네 좀비들이 불쌍하다고요? 내가 더 불쌍하지 엘리자베스 때문에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허허허허 아니 여기 왔던데잖아 죄송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일단 위층으로 가봅시다 일단 위층으로 가봅시다 위층으로 가는 길이 없나 아 아 뭐야 길이 없잖아 아 그럼 저 건너편으로 가야된단 소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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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노이로지 걸리가 없어 저거 문은 왜 열어? 아니... 형... 뭐여... 저쪽에 뭐가 있나봐 저기 아까 거기... 아까 자아... 아 이게 실린더 위치들인가보다 다 언제다찾어... 오 맥주 꼭지 찾았어 뭔가 되게 게임이 진짜 되게 정적인 느낌이다 그죠 그 이 소리에 민감한 쟤네때문에 조심조심 다녀야 되다보니까 이게 긴장을 좀 넘어서 루즈해지는 느낌도 살짝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 노래 소리나 그대는 낚싯바늘로 레이에이의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는가 아니면 끈이 달린 레비아탄의 혀가 그대를 끌어당기는가 욕기 그러므로 나는 울부짖고 동물처럼 울며 헐벗은 상태가 되어 욕처럼 울고 세이렌처럼 슬퍼하리라 이래서 좀 호불호가 심하다고 했구나 게임이 슬린더 어 실린더 아 이게 실린더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찾은 건 뭐야? 그 이상은 석상 같은 건 슬린더 크게 도시는군 징하다 징해 어?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저장 저장 일단 저장 어? 차라리 계속 이런 패턴 말고 중간에는 좀 놀라서 막 뛰쳐나가고 막 도망을 막 겁나게 가야되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에이시우미 에이시우미 있네요 에이시우미 아 플레이 타임이 어떤진 모르겠어요 시종위관 이렇게만 다녀야되는게 너무 쫄림을 넘어서 답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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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무도 없는디요? 바깥스가 바깥스가 어 어 아니 바깥스가 문을 두드렸나? 무서워하네 아 깜짝이야 이씨 바깥스 귀신이 뭐야 어디있어 아 아 아 아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이렇게까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여기까지 왔으면 저장 저장 아 여기가 안전지역이구만 저렇게까지 오는건 좀 아니지 일단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돼 일단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돼 에펫 지금, 지금 됐어 됐어 넘어왔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아니야 아까 그 홀 어디야 홀 어서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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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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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거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면 어떻게 되는데 뭐 어쩐이라고 어째는데 어째을까 에 에잉 뭐지 에잉 에잉 웰즈의 젊은 작곡가 토마스 에반스가 이번주 웰즈시방의 전통 민요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서 공연할 예정이다 그 노래들이 민요인가 보네요 그러면 잠깐만 일단 실린더 저거 찾으러 정원을 또다시 갔다 와야 돼 잠깐만 일단 그러면 가보자 어짜피 여기 지금 짜증나니까 오 갑자기 갑자기 명랑 떡볶이 아 명랑 핫도그가 먹고싶지 가끔 가끔 진짜 뜬금없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되게 특정 특정 뭔가 그런 음식이 갑자기 입안에서 그 맛이 맴돌면서 그게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요새 그걸 봐서 그런가? 서진이네 서진이네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저길 가려면은 그 달달한 설탕에 чес dissert 바삭한 튀김옷에 땡길 땐 먹어야 된다구요? 지금? 어떻게 먹어? 이 씨야먹지요 지금 배달하는데도 없을걸요 여긴 저장하는데 일로 나가서 슬린더 먹으러 가보자 한 번 도전 슬린더 먹으러 가르치다 뭐야 설마 지금 베베님 설마 지금 찾아본건 아니지 아니죠? 설마 그거 아니죠? 다른건 없으세요 내가 저럴 줄 알았 뭐야 개소리 개소리 멍멍이 멍멍아 이 이름이 아까 뭐랬더라 오 오오 오 야 오 오 야 오 조용히 조용히 티슨 내 손 왜 이래? 나의 동료가 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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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동료는? 나의 동료가 된 것이냐? 이건? 이거? 이렇게 돼? 더해야돼? 띵 띵 띵 아 이거 뭐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고 더해야돼요? 아직 멀었어요?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그러게, 순서가 있는건가? 힌트가 어딨어, 근데. 힌트가 없어. 아, 아아. E. E 먼젠가봐. E. 그 다음에.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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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흐으으으으 나머지 실린더는 어디 있을까나 아저씨 여기 왜 오시는 건데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왜 오시냐고 갈 길 아저씨가 오실 곳이 아닌데 여기는 가신다 가신데 가셔요 프랭크 버거요 수제버거죠 그거 아저씨 설마 이런식이면 곤란한디 그렇다면 오기만 해봐 나 보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눌러버릴라니께 에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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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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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내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실린더 하나를 처음 거기 시작 단계 거기에서 놓고 온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랄까 그럼 설마 거기까지 또 한참 가야되고 이런건 아니겠지 나머지 두개는 이쪽에 있는거라고 해줘 다시 시작은 아니겠지 거기까지 다시 가야되던가 뭐 그런게 있겠죠 어? 여기 애들이 없다 어디갔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소리 하지마 잡아먹어버리라니까 저기요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구요 우리 엘리제베스 얼굴만 보고 갈게요 일단은 다시 옆으로 건너가보자 자연스러웠쥬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문 닫아 무서운게 일로 쭉 가보자 어? 방금 벽지 액자그림 왜? 뭐가 있었어요? 벽에 액자그림 4개가 뭐가 수상했어요? 뭐가 수상했을까? 이 이쪽? 이거? 아 이게 맥주 그건가? 개 브리티시 불독 스커호 브리티시 불독 스커호텔 웰즈용 빅토리아 여왕 다 죽었어 아이씨 그럼 다시 가봐야되네 아이씨 그럼 다시 가봐야되네 불독 뭐시기 어 스커호텔 불독 스커호텔 용 여왕 다 죽었어 아 일로 넘어가고싶다 아 맥주 저 바로앞에 있는걸 왜 못봤을까 그냥 똑같은 그냥 그림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나봐 오 기현이 형님 눈 셜미가 깜짝이야 눈 셜미가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데 자 멍멍이 이건가? 불독? 어 불독 어 어 호텔 어 용 여왕 헤엑 미쳤다 미쳐버렸다 와 와 와 그렇지 이게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지 와 근데 진짜 저 앞에 저 와 조명까지 있는데 와 왜 그랬을까? 나의 잃어버린 잃어버린 한시간 거의 한시간 헤맸죠 1시간 넘게 게임했나? 와 미쳐버리겠다 아주 흠 쟤 또 왜 돌아다녀? 쌀떡이 없이 다시 온다는 그런 말은 하지마 다시 올거란 그런 말은 노노 오려면 요번엔 지나가 이쪽으로 올거라는 말은 노노 그렇지 고거 하나 풀었다고 그냥 한놈을 더 나타나가지고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이게 아까 그건가? 내가 요긴 어떻게 먹지? 했던 거긴가? 아니네? 올라가네? 올라갔다! 올라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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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란 법은 없다고? 아 진짜 이 맛에 계속하는갑요? 엘리자베스 나 2층에 올라왔어 나 아직 여기 있어 이제 날 찾자로 올라올 수 있을거야 하지만 2층은 조심해야돼 지금까지 조심해야됐었는데 아버지와 삼촌 탓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 지금까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2층에 어디를 살펴봐야되지? 대부분 객실이야 도서관도 있고 아버지 작은 방도 있지 확실하선 않아 도서관일까? 너 아직도 다락방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 문 너머에 하무소리도 안들리는지 한참 되긴 했는데 하지만 녀석들이 다른 방을 출석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 우리의 몸에 가지게 잘 되겠는데 우리의 몸에 다가가야 해 우리의 몸에 다가가야 해 우리의 몸에 다가가야 해 내 사랑 모든 세 가지를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4가지를 필요해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꼭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도서관 이게 어디야 아 아이작의 일지 이들 모두에게 절망을 느낀다 아둔 한 동생은 아버지의 일지를 살펴본 엘리자베스에게 그녀가 품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염려를 확신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지하에 노래를 안 부르겠다고 거절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노래에 녹음된 음반을 따라 배우길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있을 것이다 요 근래 얻은 변변치 않은 취득물로는 얼마 버틸 수 없다 음반 자체에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아직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수월한 방법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엘리자베스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거절을 하니까 으이 깜짝이야 응? 거기다 뭘 또 넣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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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없어 우리는 HMS 프로던스 호의 남은 잔해 내에서 두꺼운 쇠사설로 고정된 채 벽면이 유리로 된 강철 상자 안에 봉인된 그것을 발견했다 강철 상자? 벽면이 유리로 된 강철 상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포획했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누구에게 가져가려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배가 그토록 처참하게 난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참한 상태나마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아 이거 스크롤은 마우스로 해야겠다 그것에게 노래를 시킨 이후 파멸은 우리를 향해 착실히 따라왔다 몇 주 뒤 전보다 더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그것이 부르는 노래는 내 휘하의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잡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멜포메네의 딸인 페이시소네였던 것이다 멜포메네는 바로 합창과 비극의 무사이다 이 여자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여자를 페이시오네의 노래를 듣는 모두 그 주문에 빠져 완전 세이렌인데 그녀의 부탁에 순순히 응하고 나중엔 숭배하는 경제에 이르게 된다 이 여자가 이 지점으로 배를 더 많이 유혹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네 완전히 세이렌으로 어 유혹해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네 또 뭘 구해야돼? 또 뭘 구해야돼? 아 이런 조각들을 또 구해서 넣어야돼? 조각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허허 저저거 하프 저것도 없고 저장 엄마도 이 정신나간 길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횡설주설이 미친 소리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아버지가 요즘 보이는 증세는 제가 발견한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재산은 모두 피 묻은 돈으로 세레네의 노래에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네 엄마가 불렀던 노래와 똑같은 노래죠 아버지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길 원해요 완전 미친 짓이라고요 그 노래는 아버지와 삼촌 심지어 엄마까지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전 어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계획에 따를 수는 없어요 그건 양심에 어긋난 짓이라고요 전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의 유산은 전설 속의 생명체 부서진 배들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사이비교단을 조직했으며 엄마는 거기서 여사제를 맡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사제를 맡았어? 그래서 엄마가 노래를 아... 그런 거구만 자기 손으로 끝낸다며 나를 왜 끌어들인 건데 자기 손으로 끝내지 날 왜 끌어들였냐고 일단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오 지도 어디 지도야 음... 맵... 이런 분위기... 미쳤다... 깜짝이야... 누울뻔... 와 진짜 넓다... 발자국 속 이건 또 뭐야 전국노래자랑이야? 경찰동 딴 따라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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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있어 딩 딩 딩 딩 딩 딩 딩 딩 어, 근데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아, 저 띵동댕동 해야 되는데 아, 띵동댕동 해야 돼 나 이제 없어, 이거 그리고 나 이제 üş 아, 음, 안녕 아, 이좢 드디어 아....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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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일로 오는건 아니겠쥬? 왔쥬? 또 죽었쥬? 또 죽었쥬? 죽여 그냥 죽여 저장했거든? 발로 차버리네 띵동 띵동 뭐였지? 다시 틀어보자 이거야 나이스 뭐가 철컥 했는데 뭐가 철컥 했을까? 뭐가 철컥 했는데 역시 절대음감 뭐가 철컥 했을까? 뭐가 철컥 했을까? 잠겼는데 잠겼는데 오 오 울 이거였어 철컥이 오케이 조각하나 입소 그럼 저 조각을 넣으면 문이 하나 더 열릴라나? 저기도 조각있다 저기도 조각있다 ! 아저씨 ㅋㅋㅋ 잠시만요. 어쨌든 새로운 맵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와 우와 뭘까 여기다 뭘 넣는 걸까 우와 뼈봐 여기 아까 잠겼던 데구나 문을 왜 열어 나 우와 쳐다보고 있어 미쳤다 뭐 있다 에이브람 부탁이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우린 그 생명체를 배불리 먹이고 우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례용 방을 구하내는 거다 사례용 방 마구잡이로 파괴 행위를 일삼는 너의 장단에 더는 못 맞춰주겠어 예전처럼 호텔이 사람들로 붐비던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함부로 사체에 불을 질러 소각하는 행동 따위는 할 수 없다 그런가 봐 아까 그 침대에 있던 그 방 말하는 건가 봐요 아 아까 거기 어디요 아 저기 일단 저장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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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은 게 뭐야 왼쪽 요건가? 요건가? 됐다 했어요 끝이에요 즉이요? 쯧쯧쯧쯧쯧이요? 여긴 그 아까 계적도 아니야? 그냥 다 모아야 이거 열 수 있나? 그냥 다 모아야 이거 열 수 있나? 여기는 내려가는 데잖아 으으으음? 저 물음표가 뭐지? 물음표 있는 데를 또 가... 아 저 물음표 아까 그거 아니에요? 일로 내려가면 뭐 나오지? 그냥 아까 그 로비인가? 그러네 그냥 로비였다 아 그러면 가문의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 찾은 거잖아? 이런 거 안 열어주나? 하나 열어줄 줄 알았더니 에잉 에잉 더 왔었던데죠 오케이 에잉 어?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어딘가 통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 음? 다시 샅샅이 뒤져보는 수밖에 아 저런 애들 좀 없었으면 좋겠네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짜증나는데 아 그래서 안전모드가 있었구나 그냥 안전모드에선 저런 애들 없이 그러니까 뭔가 발견하면 맵에 하나씩 표시가 되긴 해요 그럼 이쪽을 다시 가야되나? 흐 흐흐흫 흐흫 엄매 잠겨 어? 나왔다 여기가 왔던 데잖아 여기가 살인방이잖아 어? 이거 이거 아까 안 먹었어? 내가 죽어서 없어졌나? 내가 죽어서 없어진겨 아하 여기도 왔던덴데 왔던데긴 한데 여기도 왔던데 잠겼죠 여기? 못 열어? 어? 저기 뭐 느낌표 있어 흠흠 흠 깜짝이야 오오 아아 오키도키 이렇게 해서 아까 거기.. 오여여 무서워 아까 거기로 가면 되는구나 아아 이렇게 해서 열고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크랭크 있던 데가 저기 이렇게 뭐네 연발이 지는 흥 덩떩떩 하.. 하... 하아.. 하... 치... 치... lll 그 아까 넣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넣어서 일단 저장 거기 넣어서 돌려서 그 우는 아저씨 그 방 창사를 여는 건가 보다 그쵸? 왠지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니까 그건 것 같아 웬디 확인해 확인 더 확인 여기죠 맞아 줘봐 다 더 여기서 이걸로 열고 이제 가면 아저씨가 나오겠지? 향로 먹어 향로 먹어 향로 먹어 흐흐흐흐헴 후흐흐흐흐흐 흐흐흫 흐흐흐흐흐 일로 나가서 돌아가도 되겠네? 배 떨어질 뻔 어디에 무슨 애 아따 그만 좀 아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좋아 간다 간다 제가 아까 개지 향로 무거 아저씨 없어졌어 아 근데 그럼 또 나머지는 또 어디있다는거지? 쓰읍 저 맨 위에 방은 뭐지? 저 꺼맣게 된데? 저기도 가봐야되나? 검.. 검..게.. 쟨.. 쟨 지나가면 가야되겠구나 저기 근데 막 기침 나오는데인데? 아 그냥 갈까? 어.. 어.. 아.. 오.. 어어.. 오.. 오.. 열쇠 찾았어요 오.. 어어여.. 역시 역시 다 돌아봐야 되는구만 와 그럼 여긴 다 돌았다는 소리네 휴 좋아 네? 네? 아 진짜 짱이 나게 하네 아니 지하 이전에 아까 그 가문 열쇠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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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 빨리 나가서 저장하자 저장 나 저장하고 싶어 잠깐만 저장 저장하게 해주세요 어디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나 이제 저거 없단 말이에요 여기로 해갖고 여기로 해갖고 돌아서 저로 나가야 돼 저장하는 데가 저기고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가서 끝까지 가서 근처에 있어 으잇 쟤네 왜 문을 열고 가냐? 해갖고 엔 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장 조장 조장했어요 아 아 으 흐 어 왜 이들 어 얘 제일 짜증나 도 짜증나 얘 뭐 종목하세요? 아, 깜짝이야. 내 그림자. 내 그림자 겁나 깜짝 놀랐네. 어, 저 나온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뭐야? 너 뭔데? 진출은 내 가슴을 산산히 저격해버려. 죽어. 내 가슴을 산산히 저격해버려. 아버지와 삼촌이 이렇게 그가 큰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거기로 갈 수 있어? 위층으로 가야 돼? 저기 승강기가 있어. 아버지 혼자 뚝딱 만들어내신 발명품이야. 하지만 복잡한 자물쇠도 함께 만들었어. 그걸 열려면 내 법원으로 나뉜 우리 가문의 문장이 필요해. 잠깐. 누가 온다. 토마스, 서둘러.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헤어져. 아, 쟨 또 왜 와. 아, 쟨 또 왜 와. 지금 내... 아, 뭐야. 내 문장이 어디 거였냐, 아까. 빨간색. 빨강이. 아, 쟨 또... 한 바퀴 돌았어, 쟨. 아, 짜증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쟨. 자, 일단 빨강이 했고. 그리고 아까 그 하프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어, 근처 어디 있었는데? 아까? 하프 열쇠. 방이. 여기 아니고. 어디였더라. 여기가 일단 이거고. 승강기. 승강기가. 여긴 내려가는 데인데. 아, 저기 승강... 아, 여기 있다. 하프 열쇠. 찾았다. 휴... 여기가 어디야. 이쪽에 이제 또 뭐 가문의 거세기가 또 있겠죠? 놀다 놀고... 그리스 신화 속 세이렌. 해변을 비추는 등불보다 훨씬 매혹적인 자장가를 그것이 부르게 할 수만 있다면 그대는 세이렌이 사는 바다를 쟁기질한다. 세이렌의 노래는 죽음 그 자체이며 파괴를 몰고 온다. 남자들을 비참해 빠뜨린 노래, 저주에 의습받은 해변에서 쓰러진 이의 노래를 듣는다. 난파당한 자들은 삶의 기쁨은 물론 성장하는 자식과 아름다운 부인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은 파릇파릇한 초원에서 뛰놀며 새하얀 백골이 주위에서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인간의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오염된 대지. 인간의 학살로 끔찍한 해안이 더럽혀진다. 신이 요리를 만들자 악마는 요리사를 만들었으니. 저주받은 바다를 당장 떠나라. 죽음이 어른거리는 노래를 피해 귀를 막아라. 튼튼한 돗대의 사슬로 자신을 묶고 매혹적인 노래소리에 절대 기이기울이지 말지어다. 만일 자유가 그대를 충동질한다면 족쇄에 족쇄를 더해 하나도 남김없이 옥지어야 할지어 할 것이다. 이를 반대로 뒤집는다면 바위에 묶였던 안드로메다처럼 구슬픈 노래로 타인을 꾀어낼 수 있을까. 반대로 뒤집는다. 튼튼한 돗대의 사슬로 자신을 묶고 매혹적인 노래소리에 기기울이지 말고. 새하얀 백골이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인간의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오염된 대지. 인간의 학살을 끔찍한 해안이 더럽혀진다. 남자들은 비참해 빠뜨린 노래에 저주받은 해변에 쓰러진 이의 노래를 듣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엄. 어디야. 귀여워. 어? 있다. 바로? 우와. 으아아아아앙! 으흐흐흐. 뱅크를 여기 있다가 굴려서 나가요 어 나갔는데 아니 나왔잖아 아니 니가 내껄 내껄인 거잖아 어 여기 어디야 잘했구만 너 짜증나 너 짜증나 구이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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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destructive 자, 일단 떨어지고 아아아아아아앙 흐흐흐흐 여기 어? 뭐야 랜덤이야? 아, 랜덤이... 아, 랜덤이... 아, 랜덤이... 타이밍에 맞춰 아이노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이노아이노 일단 하나 더 찾았구요 찾았은 개로 저장을... 필요가 없나?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야? 그래도 금방 찾네 이거 아니구나 하, 최고다 똥멍청이 났다 여기 더 와 똥멍청이들 저, 저장이라도 하게 해주던가 왜 내 동선에 맞춰서 오냐고... 아아.. 아까 울던 애가 쟤였어? 쟤 계속 울면서 가는거 보니까 아까 울던 애가 쟤였나봐 아따 진짜.. 징하게 왔다갔다 했었네 앙! 이렇게 하면 못본다 들었어요 진짜네? 진짜네? 넣고 일단 넣고 저장해 저장해야되겠어 안되겠어 여기서 죽으면 너무 화가날것같아 잠이 들랑말랑해요 잘자요 만두를 데울까? 햄버거를 시킬까? 너무 배고픈데? 나 지금 피곤하진 않은데 너무 배고파 다시 가야되나? 한번 더 샀고 다시 가야되나? 다시 가야되나? 다시 가야되나? 다시 가야되나? 징진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냥 스톱해놓고 시킬까? 아니야 스톱해놓고 내가 시킬게 아 여기 다시 뭐야 제자리로 돌아왔어 다시 저길 가야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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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햄버거집이 다 하나? 으악 으악 얘들 뛰어온다 멍충아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아까 아까 라이브러리 보라 그랬어 어 여기도 저장하는 데가 있었네 저장 일단 저장 여러분 잠시 대기요 어 저장하는 데가 있었네 저장하는 데가 있었네 저장하는 데가 있었네 저장하는 데가 있었네 뭐를 먹을까 제가 시킬게요 어 더블쿼터파운드 맥크리스피 맥크리스피 디럭스 맥크리스피 먹을까? 통닭다리살 아 좋아 흐흐흐흐 흐흐흐흐 프렌치오라이 말고 콜슬로 그리고 콜라말고 에이스 에이스 에메리카노는 와 치사하게 추가 비용이 있네 아 그러면 그냥 제로를 시킬까? 추가 비용 없는 걸로 제로 꼴라 제로 에이 무슨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는데 900원을 더 달래 은폐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주문할 아 큰일날 뻔 큰일 날뻔 집으로 시킬뻔 큰일 날뻔 갑자기 여왕님 막 자다 말고 어리둥절할 뻔 15,000원 이상을 해야 배달료가 무료야? 치사한 것들 그냥 시켜 아니야 나 그거 저거 있을 거야 쩔어 이즈은 이즈은 음 그렇지 2,000원 할인 하면 그나마 오케이 됐다 결제 아니 15,000원 이상 시켜야 무료래 배달료가 근데 나는 지금 15,000원이 안 돼서 그냥 시켰고 대신에 2,000원 할인 받는 거세기가 있었어서 배달료 1,000원만 낸 꼴이죠 꼬라지 하고는 됐다 가봅구나 익사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까지 미친 배달료를 받는 데는 딱히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아 아까 안 먹을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거 이왕 시작한 거 끝내야지 이거 설마 뭐 오늘 안에 다 못 끝내겠어? 슬마 그지요? 어 여기 뭐야? 이쪽인데? 아 여기 어? 이 소리는? 이 맑고 고운 소리는? 실린더 소리? 실린더 소리 아니냐고 이거 이왕 이왕 모선상황 모선상황 이 모선상황 소리 따라가야되나? 어어 그쵸 저쪽으로 가야돼? 아 왜이래 서구꽃들 바깥을 겁나게 먹게하네 두방씩 때리는건 반칙 아니냐고 시끄럽거든요 이거 어떻게 꺼져 여기는 아 분필 와아 실험도 했나봐 그래 이거 아까 너희가 계속 먹던게 이거잖아 저거 근데 나 계속 쳐맞는거 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냥 맞아야되는 수밖에 없는거야? 뛰어 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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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어디예요, 여기? 네, 메리골드님 잘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어?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야? 뭐지? 왜 여기로 연결이 되지? 여기는 계속 왔던 데잖아요, 그쵸? 뭔가 이상한데요? 여기도 오냐? 설마? 으흠... 우와, 여긴 안 온다. 으흠... 근데, 여기 말고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야, 야... 여기다가 맞아주고... 으, 왜 안 되겠다. 여기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럼 다시 나가는 게 맞는 거네?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 왼쪽 저 동네를 다시 가봐야 되나? 아멘... 미만... TV 흐어엏...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뭔일이야? 저..저기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저기.. 저장 일단 저장 저장하고 나 너무 지금 급해 마음이 급해 안 돼 천천히 해 아니면 저쪽으로 다시 가봐야 되나? 아까 그.. 그 방 말고 다른 방을 가봐야 되나? 지금 하나 남았죠? 하나 저 여기서 내가 아까 어디서 사기당했어? 여기였나? 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낯설다 오 저 밑에를 가봐야 되죠 어 저 위에도 저 방들을 안 가봤구만 하나도 진짜 많이들 다닌다 어? 여기 여기 막혀있어 아까 일로 가다가 라이브러리 여기서 일단 저장 한번 더 하고 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갔어 어? 내가 아까 여기서 사기당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여기서 사기당해갖구 내가 어? 절로 빠진 거잖아 이 자기꾼놈들 여기 여기 이제 그럼 아무것도 없는거야? 더이상은 그 뭐 시간과 정신의 방이었나? 일로 가봅시다 어? 막혀있고 음.. 겁나 넓은 도서관이다 도서관 이제 도서관에 왔어 도서관에 왔어 아래에 있네? 볼게 일단 위를 일단 그래도 한번 보고 어? 저기있다 저기있는데 뭔가 여기서 뭘 하고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거 그렇지 이걸 켜고 음.. 한명 어디갔어? 어? 왜왜왜 누가 나 봤을때 나오는 소린데 야 쟤이가 왜 나를 봐? 쟤이가 나 어디서 본거야? 아 여기도 있는데 뭐 으이 하나 더 있어 위에 아 이제 저거 없는데 또 뭐 얼마나 삥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또 막혀있고 롱오니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아 왼쪽으로 가시네 롱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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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세요 졸리면 주무세요 저기 어떻게 이렇게까지 멈출 수가 졸리시믄 주무세여 앉아서가 앉아서가야돼 그러니까 조용히 보고있지 말라고 시끄럽게 보시라고 쟤딧이 너무 너무 완전 멈춰있잖아 아아 다들 피곤할 시간이긴 하죠 알았어 내가 내가 가말하고 있을게 채팅 없으면 없는대로 혼잣말 하면서 하지 뭐 난 원래 외로웠으니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햄버거 시키고 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오늘 게임은 그렇게 멀미 막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나 내가 일부러 되게 지금 안 뛰어다니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었어 또 한 번씩 쌓고 왔다 가겠지 아닌가 해외 됐어 이제 가면돼 걸리지만 마 너무 무서워요 뭐고 우리 궁중박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진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즐기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무서울 수 있겠다 뭔데 자 이제 저기로 가야되잉 설마 이 메세지는 도착크 일단 어 도착했나봐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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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야지 갔다와야지 자 갑니다 어디로 가야돼 왼쪽 지 지금 석구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마냥 편하게 먹고 있을 수 만은 없죠 지금 전투 전투적으로 맘만 급해가지고 겁나게 빨리 막 허겁지겁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허기만 사악 살짝 채우고 열렸다 네? 야 이렇게 온다구요? 갑자기 이렇게 온다구요? 그냥 죽여 죽여 그래 죽여 이건 나 저장했으니까 문을 연 다음에 또 숨어야겠구나 허겁지겁 먹을 바에는 따뜻할 때 그래도 맛만 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먹는 게 마지막 마무리를 발차기로 하더라고 저놈의 씨끼가 아니 나 안 잤는데 그래 죽여라 죽여 죽여라 죽여 아 진짜 왜들 이래 다 나한테 오는데? 빨리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잠깐만 이거 뭔가 있어 이거 뭐가 있지? 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야되나? 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야되나? 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야되나? 저게 야 너무 싫어어 너무 싫다고 어? 왜 하필 또 이리로 와? 진짜 어이없네 아 나 진짜 어? 또 어디갔어? 그새 그새 어디갔대? 분명히 여기 앞에 있었는데 놓고 열어 뛰어 후우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디로 가야되지? 지하로 가야되지 않나? 어 여긴 어디야? 2층인거야? 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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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는 어디있어? 누군가 큰소리 내면서 돌아다녔대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갈수있어? 허건에 있는 아버지 방을 통하면 다락방으로 올라갈수있대 그거를 통하면 날 만날수있어 근데 지하를 갔다 가야될거 같은데? 알겠어 조심할게 음 제 남편은 혁신이 열거지 않던 1층인건가 그리고 이제 저건 저건 지하량은 없고 흠 그리고 아니 형은 슬픔 헥 헥 렛 헥 헥 헥 헥 헥 헥 헥 제가 아까 열쇠 있었잖아요 거기로 갔다가 그 실린더를 하나 더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실린더가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지하가 아니네? 음... 여기였네? 어, 그러면... 어, 그럼 이거 먹을 수 있네 그렇구만 이건 뭐야? 오픈 아, 이름이 이게 열리나? 헉? 그러네 오오 이제 여기로도 다닐 수 있는 겨 성님 맞습니다 맞습니다는 뭐야 네, 여기서 지하를 가는 방법이 그냥 이 밖으로 나가야 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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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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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짜증나 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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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지하실로 가는... 이쪽이었나? 밖으로 나가면 너무 또 삥돌아서 가야 되잖아. 아까 지하실로 가는 빠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저 물음표는 뭐지? 뭐였지? 저기도 한번 가볼까? 아, 지하실 저기인가 보다. 일단 저 물음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저거 뭐였지? 이따 가보도록 하자. 짜증나... 물음표 물음표를 한번 보고싶어. 일단 저장하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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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그래도 많이 왔어. 여기 지나서 쭉 가면 되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진짜 왜 그러냐. 일부러 더 그러냐. 일부러 더 그러냐. 저거 뭘까? 뭐지? 여기다 뭘 또 넣어야 돼? 뭐지? 여기다 뭘 또 넣어야 돼? 열쇠를 넣어야 되네. 뭔 열쇠일까? 뭘까? 나중에 와보도록 하자.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뭐 할 수가 없나보다. 그럼 바로 왼쪽으로 해서 가면 되네. 여기로 가서. 여긴갑다. 어? 이거 아닌데? 더 가야돼. 돌아서. 돌아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야. 여기서. 저 잠긴데를 가야된단 말이죠. 저 잠긴데를 가야된단 말이죠. 저장. 그가. 내가. 이거. 그가. 1분 2분 1분 3분 3분 1분 1분 3분 넓 2분 2분 1분 2분 1분 1분 2분 여기 그렇지 아이작 설계도 쪽지 4개의 부분으로 나눈 덕에 노래를 차례대로 연주할 때만 완전한 효과를 내게 되어서 보다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게 됐다. 노래를 결합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경감하고 마음대로 조정할까.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로는 거의 달성했는데. 4개의 실린더 구조 케르베로스, 하데스의 개, 메두사, 세이렌, 영웅, 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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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젠도 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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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제 이건 그냥 방이네 일로 가면 뭐 가면... 비호 같애... 아니 실린더 하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겨? 응? 깜짝이야 이씨... 잠겼고... 저... 아... 그... 해골... 열쇠가 뭐지? 그럼 그냥 위로 올라가야되나? 여긴 이제 더이상 뭐 없잖아요. 그쵸? 아... 그... 해골... 일단 올라가 봅시다 다시 안되겠소 다 가본 데잖아요 그쵸? 아... 여기가 진짜 별게 없었다니 그게 제일 화가 납니다. 실린더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아 그럼 거기를 뚫고 또 엘리베이터 까지 가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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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데이 수위아저씨는 그래도 혼자지 개인플레이지 얘네는 와 노답이야 노답 얘넨 너무 많아 애들이 키친을 열면 되나? 키친을? 키친에 종을 울릴까? 아 갈까? everyone 잠시만요 싫어 싫어 뒤로 뒤로 와 걸릴 뻔 다시 2층으로 가봅니다 저기는 잠겨있겠죠? 그러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전화는 아까 받았고 그럼 이쪽 숨 참고 숨 참고랏다 뭐가 있나? 그렇지 우리 엘리자베스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엄만가? 너한테 진작 말해줬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단다 이 집과 이 집이 자리 잡은 땅은 온갖 비밀로 가득하지 대부분은 너무 끔찍해서 입 밖에 내게 꺼려질 정도란다 실은 나 자신도 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하지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진 자부심에 휩쓸려 매혹되었고 이들을 우러러봤어 두 사람이 내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한 권력과 명예에 도치되고 말았던 거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만일 이 지상에도 언젠가 정의가 찾아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어머니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인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다만 너까지 내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단다 내가 미처 해내지 못한 일이 너무 많구나 나의 가장 큰 후회는 스코 호텔을 떠날 용기를 내지 못했고 너를 이 저주받은 곳에서 데리고 나가지 못했으며 스코 호텔의 주문에 완전히 걸려들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너만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호텔을 당장 떠나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해 달콤한 노래소리에 위치해 유혹당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딸아 몸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다만 몸과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다오 라고 어머니 아유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저기요 이거 진짜 소리가 엄청 큰디 발소리가 이제 발소리가 이제 겁나게 큰디 오 열쇠다 으이씨 아이씨 썩을꺼 하하하 그걸 그걸 가져가냐 아이씩을꺼 아이씩을꺼 치사뽕이다 아이씨 에이 에이 쟤가 아빠야 삼촌이야 삼촌인기인가? 제가 삼촌인기인가? 제가 삼촌이야? 그게 오길 기다린거였고요 여기는 또 막혀있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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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는 모르겠어 어떤 상황인지 둘 다 괴물인건지 삼촌만 괴물이 된건지 뭘까 저 가방 소지품 음악인형 스무개 중에 열개 찾았네 어떤데잖아 하... 하... murder 난 murder가 싫어요 뒤쪽으로 가보자 murder 어떻게 어떡하라고 이거 어떡하라고요 설마 설마 이런다고 나 어디서 오테이그로 도장을 어디서 있지? 뭐지 저렇게 쥐가 뚫자마자 오면 어떡하라는거야 내가 여긴 어디 메뉴? 지하실이 메뉴? 설마 미쳤다 지하실이 아... 지하실인데다가 저것도 아직 못먹은 상황 정황 아... 서장 아... 이것 좀 그렇다 아... 여기 이거 먹고... 어... 이것도 있었네 됐나? 이제 이거 열고 됐어 다시 돌아가 별 볼일이 없어 이거나 연주나 좀 하고 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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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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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저장 founders 1 더 점점 4소 저장하는 데가 없었나? 아... 거기 또 로비 지나가야 되잖아... 아아... 얘가 아까 걔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얘가 정확히 삼촌인지 아빤인지... 어... 이거 한 번 다시 볼까? 문이 열렸어... 저기가 어디야? 저건 먹었고... 왼쪽 아래... 오른쪽... 그래... 저기가 어디지? 아... 일단 여기도 안 간 데가 있구나... 저 열쇠가 없어서... 음? 여기 우측이라고? 아 저건가 보다... 저건 먹었고... 여긴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고... 저 끝에가... 아... 그러네... 여기네... 여기fta... 여깄다 근데... 여깄다 근데... 여기서 저장해... 근데 어쨌든... 아까 뭐 열쇠가 없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괴물이 가져간 열쇠가 그 열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얼만큼 왔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실린더는 아직도 두 개를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 와중에 나는 죽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고런 상황 그 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일까 오 그래 이거 뭐 이루어져 여기 안되고 여기 안열리고 여긴 저장하는 데가 없나? 끝으로 가면 열쇠를 먹을 수 있을 것처럼 해놨다가 데리고 어? 저기 실린더다 실린더 표시있다 그쵸? 저 밑에 왼쪽 아래 어? 나 왜 여기까지 왔어? 음악 소리에 이끌려 저 소리에 이끌려 저거까지 왔어 그러면 가서 벽 뚫고 나오면 그거 답 없는데 진짜 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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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거 같은데 일단 일단 여기 안열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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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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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진짜 여기까지 온다고? 와 나 어디로 가야되냐 아 나 저거 먹고싶은데 띠리리디리딘 띵띵띵띵띵 에이씨 에이씨 아유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오메 우치찍 그러니까 아니 어느정도 그러지 좀 도망갔으면 거세게 해줘야지 어디야 여기에 또 하아 왜 깜짝이야 2층엔 없나? 너도 또 나 쫓아오냐? 죽여라 그래 못죽이지롱 나 여기 들어가면 니가 못죽이지롱 이 방은 못 들어오더라고 2층에 왜 이런 방이 없냐고 2층에 아 안 돼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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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을 2층에 물어 벌써 5시간? 20분을 했어? 한 3, 4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나의 기대는 정말 드잘데기 없었군요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열쇠를 열쇠를 훔침을 당하지 말아볼까? 열쇠를 훔침을 안 당해보는거야 열쇠를 훔침을 안 당해보는거야 열쇠 스틸을 일단 당하지 말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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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서 여기서 이거 일단 먹고 일단 먹고 어디로 가냐 열쇠 훔침 없이 일단 위로 가볼까 먹기 일단 먹기 일단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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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여기 갈라문 여기서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여기서 여기 뭐 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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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 엄마 같은데 그쵸? 엄마야 엄마야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은 아버지를 좌절에 빠뜨렸지만 단순히 시간을 끄는데 그치고 말았다 아버지는 당신이 만든 장치로 그 생명체가 부른 노래를 재생하는 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 아버지의 계획을 맞받아 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노래를 무디게 만들거나 그 영향력을 지을 수 있는 대책점에 선 멜로디 혹은 노래 같은 것 말이다 그러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노래의 존재를 알리는 노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노래를 네 부분으로 나눠 각 부분을 서로 다루는 작곡가에게 맡기는 건 어떨까 하지만 누구한테 부탁하지 내 사랑 토마스라면 당연히 들어주겠지만 나머지는 어디서 구할까 토마스, 마틸다, 아서, 헨리, 휴즈한테 구했구만 장착 주장 시간은 차가가 됐다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을 사용하며 그린드 하모니움을 사용할 그 생명체에 녹음된 노래를 식솔들과 직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포화 재개장 전에 총연습으로 최후의 시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식솔들과 직원들이 그 노래를 듣고 다 미쳐서 괴물이 된 거야, 지금. 아, 깜짝이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 카운터의 액션이 오후에 도착했고 그들과 함께 대화 전에 전화하고 싶어ม겠지. 제가 은근히 다가가게 될 수 있겠어. 아직까지 털리버릴 수 있겠어. 최근에 계속해서 다시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과 함께 훈련을 거꾸로 하는 것이지. 그럴 순 없어 난 가족들의 죄를 마주하고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물론 일이 그렇게 나쁘게 풀리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날 불렀냐? 토마스 여기 있다 토마스 여기 있다 토마스는 여기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양쪽은 다 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아까 그 murder 그쪽을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murder를 가면 튀어나오냐? 우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오호 아까는 그냥 왔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죽은 줄 토마스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쪽지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어 편지를 믿고 내 가슴은 걱정으로 가득해 당신이 아버지에게 붙잡혀 스카우텔에 갇혀있더니 나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난 당신의 바람에 따라 내가 가진 재능을 총동원해서 정성을 담아 당신이 의뢰한 음악의 한 부분을 완성하겠어 밤낮으로 작업한 뒤에 가장 빠른 열차에 작품을 실어 당신에게 보낼게 내 사랑 그래 토마스가 일단 보냈잖아 토마스도 음 일단은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다 둘러봅시다 열쇠 찾기 전에 열쇠 찾기 전에 아 여길 못 들어가지 아예 열쇠가 없어서 음 어? 이 악보들을 어디서 쓸 수 있는 데가 있나 아까 그런 데서 쓸 수 있나 피아노 막 그런 데서 못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여기서 둘러볼 수 있는 건 다 둘러본 거네 지금은 그죠?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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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아... 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아... 흐흐흐흐 편... 일단 저기를 갔다가 어? 여기 안가봤는데? 어? 이거 어디야? 여기! 그렇... 그렇지... 아.. 악보치고 열쇠가 나오면 좋겠다고... 쓰읍...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 근데 요거는 해보긴 해봐야 되지 않나? 하지마요... 이거 아직 하지 말고 일단 악보치로 내려갔다 와봐? 갱 되나 안되나? 근데 그냥 누르... 내.. 근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냥 누르는 것만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뭐 아이템을 사용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일단 왔으니까 저장하고 갑시다 저장하고 가봅시다 엘리베이터 좀 윈데? 아니야 궁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궁금하시다니 가보는데 뭐가 없었어 우와 못 가겠지? 가봅니다 1층이 아니라 지층으로 가야되나? 지층으로 가야되나? 지층으로 가야되겠다 espectá에P 새움 soul 여기 계단 위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여기 한 번 가서 볼게요 아 짜잉나 이러면 이제 또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좌우 아니네 여기다 실린더 네개를 꼽는거네 느낌상 아닌가? 봐봐 그냥 여기 누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아이템 쓰는 게 없어 그냥 A를 누르래 누르면 그냥 띵 소리 난단 말이야 콜라님 감사합니다 방해 그런 방해 너무 좋아요 아 콜라님 슈퍼 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 혹시 방해됐다면 죄송해요 뭐 방해 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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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쟤 왜 또 올라오냐 이러면 또 맞아 죽겠는데 그건 또 왜 보고 있어 소리 나서 그래 내가 눌렀어 내려가 한번 눌러봤어 내가 궁금이어서 안 보고 있기 안 보고 있기 안 보고 있기 안 가냐 갈 때 안 됐냐 간다 간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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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제 봤죠 그냥 누르는 게 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아까 다른 피아노도 그랬거든요 이 다섯 개 누르는 게 다야 누르면 소리만 날 뿐이야 아이템 쓰는 게 없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에 그러합니다 끝 결국은 다시 그냥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 쟤를 이렇게 나오면 꺄아악 그거 하게 해서 열쇠가 떨어지나 열쇠가 떨어지나 한번 해보자 그쵸 퍼즐이 있었으면 맵에 물음표가 떴겠죠 아 균이 형님 균이 형님 지금 계속 혹시 레기드 뛰다가 쉬는 시간에 채팅치다가 하는 거예요 한동안 조용하시길래 나는 또 들어가셨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간 줄 알면은 또 한번씩 채팅이 올라와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계시단 소리네 에이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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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멋쟁이 자 이제 이거를 아멘 제가 가져가고 가 이놈의 시키야 그런 다음에 아 네 들어가세요 수윤이님 좋은 밤 되시구요 좋은 꿈 꾸셔요 이렇게 해서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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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그치 여기서 지나가면 murder가 나온단 말이야 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서 쟤가 나오면 어? 이게 다라고? 쟤는 이게 다라고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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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데까지 가는 거야 일단 저장하는 데까지 어디야 왼쪽이 여기 그렇지 가서 문 열고 가서 가서 여기로 오키독히 저장을 해 됐어 여기는 설마 여기는 안 들어오지 인간적으로 콜라님이 저도 한 잔 했더니 졸리네요 하실래 콜라 한 잔 했더니 졸리네요 이렇게 읽었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세프티 아리아 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겁나 짱이란다 너 하하하하 팔을 보여주고 가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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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기 있을거야? 안가? 어떤데? 가는건가? 음악소리 왜이래 어디야? 여기 뭐야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설마 여긴 아니겠지? 야 이... 하하하하 야 왜 안뛰어? 하하하하 야 이러면 어떡하냐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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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나미냐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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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이 닫히는구나 역시 여기는 안전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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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어 저 근데 열쇠는 어디서 구해 제가 튀어나오는데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소리일 텐데 말이죠 그죠 제가 튀어나오는데가 야 이거 진짜 게임 진짜 쉣 나빡인데 아 나 오늘 캐고싶단말이야 아 이따 가세요 돌입돼있어 진짜 다른 방법 없나? 쟤가 일단 저쪽으로 갔단 말이야 이런데 어디 뭐 비밀통로 없냐? 진짜? 인간 자그러다가 변기만 있고 오우씨 진짜 최고다 최고 그냥 또 막 뛰어가야되나? 하아 짜증나 아니.. 정도껏 해야지 이게 쉬움이라고? 이게? 쟤가 여기 들어와서 들어와서 한바퀴 돌때 가라고? 쟤 근데 되게 근처에 있어도 금방 알아차리던데 으잇! 아 왜 그리로 갔대? 회 Jang 미뜨러지유 미뜨러지유 지금? 안되잖아 일단 뛰어 아..이게 막현대.. 아..이게 막현대.. 흐흐흐.. 내려갑니다.. 흠흠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막 기다리고 있는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서있으면 와가지고 저 문 좀 부셔줬으면 좋겠다 샤껏 하하하하 야 미친놈아 야 내려가 아 저 미친놈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안전구역은 무조건 세이브방 나머지는 다 무조건 쫓아와 지금 완전 미친놈이 저거 이게 이게 이지라고 이게 씌우미라고 또 문 열냐 문 열어봐 어 어디 한번 열어봐 그렇지 너를 피해서 간다 둘러볼거 다 둘러봐 다 봐 어차피 죽을거 미리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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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누르고 댕 하고 누르고 댕 하고 문 열어 빨리 그렇지! 안전구역! 나이스! 안되면 정면돌파인거지 여기 근데 어디야? 그 노랜갑다 어 랩 허퍼 저기에 또 그 열쇠가 필요한 곳인데 쟤 어디서 어디갔다 논거야? 엠 깜짝이야 엠 깜짝이야 엠 깜짝이야 아 이씨 verse 으 엠 깜짝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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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살짝 설레 타고 이씨 예예 예예예 얘가 왠지 저 방으로 다시 갈 것 같단 말이죠? 어어? 약올리냐?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여기로 와보는거야 뭐지? 여기 처음에 거기야? Let me get this 통화한대 오고계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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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저기 방으로 좀 들어가실래요? 저쪽 방으로? 저기 안에 예 저쪽이요 저쪽 저쪽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라고 저쪽으로 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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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나갑니다 아아아아 아니 저쪽으로 모시겠단 소리지 흐흐흐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도 열렸네 아 여기가 설마 아아아아 3층에서 오.. 아아 2층에서 올라오면 바로 나오는데가 여기였구나 저 종은 뭐지 어떻게 치지 저거 다 된다 아아 ㅎㅎ 아아아 아... 아어 밭소리 겁나게 커 무서워 으잇! 으잇ㅎㅎㅎ 가만히 해! 언제 왔어 일로? 아니 일로 언제 온거야? 아야 미친놈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언제 온거야 오오 이제 뭐 해야됐냐 나? 더 이상은 이제 네이버 아 너무 힘든데 열쇠를 아까 저기서 네가 열쇠를 어디다 뒀을까 다락방까지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에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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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오? 여기도 와? 안 오잖아아 비키시오 문이 안 열리오 그러게 발이 얼마나 빠르길래 저랄까나 내가 뛰면 여기 뭐가 단서가 없을까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여기 잠겼는데 와 와 와 와서 나를 때리려고 해봐 그럼 나는 피해서 가지 쫄지마 쫄지마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허 뭔가 하나를 아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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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뭐가 연결이 돼있나 댕 댕 아 그냥 댕댕이네 흐흐흐흐흐흐 아하 여길 어떻게 가지 이런 데를 오 여기 잠겨있어 잠겨있고 다 잠겨있어 왜 여기는 열려있네 열려있네 오 여기 뭐있다 아 실린더 고식이네 니가 나를 또 치료하면 나는 또 튀지 기다려봐 나 거기 좀 더 봐야되거든 응 거기를 좀 더 봐야되요 거기를 좀 더 봐야되요 계셔요 거기 좀 계셔 봐봐요 아 문 열렸고요 열리나요 열렸고요 문 열렸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나요 여긴 잠겼고요 다행히 지나갑니다 어 그러면 잠깐만 여기 열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오픈했고요 여기가 오픈하면 어이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렇게 옆에 계시면 내가 쩔잖아요 쩔 쩔 쩔 그러면 이정도 열었으면 저장 한번 하구요 가세요 아 손가락 아파 이걸 피지컬로 해야되 이런 게임을 하..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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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째려보고 가세요 가세요 왜 또 하필이면 그리로 가시는데 아 성격 참 이상하셔 어 어 저기 물음표가 생겼어요 물음표가 생겼어 물음표가 생겼어 또 그냥 뛰어가면서 봐야되나 또 그냥 뛰어가면서 봐야되나 일단 가시고 가시면 이쪽으로 한번 다시 아따 이씨 그러면 가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쭉 쭉 쭉 가서 여기 어디야 여기에 물음표가 오 이걸 했고 일단 하나 했고 그런 다음 잠깐만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책이 하나 있었단 말이지 이거 가서 먹고 어 와 이거 뭐야 음? 응? 악 오우 오우 곧 엘리자베스 나 아직 있어 난 당신이 방금 뭔가 대체 뭐였어 나머지 음악가들에게 음악작곡을 한부분씩 맡겼다고 했지 이제 의미 없어 늦어버렸어 아버지 실린더를 찾는 수밖에 없어 하나도 빠짐없이 잠깐만 여기 누가 있어 무슨 일이야 엘리자베스 누가 열려고 해 토마스 가봐야겠어 까락 어떻게 우리 엘리자베스 깨악 했어 야 열쇠 내놔 열쇠 그라지요 자 그렇다면 열쇠를 얻어 쓴 개로 가보겄습니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서 가서 이리로 가면 되지요 이렇게 열고요 여기도 열어보고요 마구잡고 여기 사용할 수 없대 아 이건 또 여기 열쇠가 아닌가비 자 그러면 일단 저기 한참을 돌아서 아 이제 또 삼촌 말고 또 잔칭이들 또 돌아다니는 거야 야 이건 진짜 피지컬의 성리 아닙니까 성리 피지컬로 어? 어? 와아 이렇게 해내다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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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당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엉 아 저 새끼 저거 저거 저 울보 저 울보 아저씨 아니야 울보 아저씨 여기 쭉 가서 왼쪽 아이씨, 무서워.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 또 누가 문 열어놨어, 무섭게. 아, 됐다. 실린더 생일엔. 이제 하나 남았어.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실린더인 거 보면 세 번째 거를 못 먹었다는 소린데? 세 번째는 어디일까? 아까 거기 위에? 어디야 거기? 1층? 1층 저 끝에 저기죠. 그러면 열쇠가 하나 더 필요한데? 해골 열쇠, 그죠? 해골 열쇠는 어디 있을까? 해골 열쇠는 여기 있을까? 있을까, 있을까? 아, 나 저장하고 싶은데? 여기 다락방 같은데? 가도 되나? 다락방이 지금? 어, 잠겼어. 아, 이런 젠장. 끝났어. 어떻게 실린더 없는데. 어, 이대로. 아, 이거 다락방인데. 아무리 봐도 실린더를 하나 더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당신의 곡을 받아치려는 내 계획을 알아채셨다. 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오늘 밤 그랜드 하모니움 총연습 때 직원들이 모두 참관하는 상황에서 풀어놓으려고 한다.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막아야 한다. 난 아버지의 사악한 계획을 막기 위해 아버지를 위해 노래하겠느라 말했다. 이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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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일이 완전히 꼬였다. 난 대의곡을 최대한 부르려고 했지만 내가 만든 버전의 곡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토마스와 다른 작곡가들이 노래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내가 일을 더 그르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내 계획을 펼치려 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본 나는 겁이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표정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린더의 멜로디와 함께 부른 노래는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아니었다. 직원들은 소리 지르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귀에서 피를 흘리더니 혼돈에 빠지셨다. 계단에 쓰러져 당신의 피로 범벅을 만드신 뒤였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아빠는 그냥 완전히 막 피... 귀에서 피를 막 쏟아내면서 범벅이 됐대요. 이게 뭐야? 일! 일! 일이 생선이야. 흠흠흠흠 3 왜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어 됐다. 3 3은 매야. 2는 어딨어 그러면? 2는... 개야. 4는... 여자야. 5는 남자야.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1이 생선.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생선. 생선. 그 다음 뭐였어? 3이 매잖아. 생선. 매. 3. 2가 뭐였지? 2? 2가... 개.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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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선. 개. 매. 생선. 개. 매. 아 세 장이 이거구나. 생선. 개. 매. 세 장. 오케이. 그러면. 3. 3. 2. 생선. 개. 매. 3. 2. 4. 1. 5. 3. 2. 어? 맞냐? 3. 2. 4. 1. 5. 됐다. 오케이. 3. 4. 3. 5. 5. 5. 5. 5. 타락방에 스스로 감금한 채 문을 막아버렸다. 그랜드 한문 이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내게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은 스커포인트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었던 그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시작되었다. 더는 이 녀석이 다른 사람을 헤아지 못하도록 풀어줘야 한다. 아버지와 부하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동굴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야 된다. 지금은 모두 강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견딜 수 없어. 이 노래는 너무 강력해. 오, 아빤가 보다. 얘가 아빠네. 응? 아아 망가졌어. 나 어차피 이거 없었는데? 하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여친이 죽은 상황인지 뭔지 그것도 지금 애매까리 하네. 아니면 애초에 이미 죽어있었던 상태에서 그런건지? 지금 지금 다시 지하실? 지금 다시 지하실? 그럼 이제 마지막 실린더를 구할 기회인건가? 저장하고 어? 끝났다. 아버지 실린더 4개 중 3개를 추궁기 운반으로 복사하는데 성공했어요. 노래 중 3부분 아 뭐야 나머지 하나는 음악 목걸이었대 그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잖아 그의 반응과 그의 반응과 그의 반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한 힘을 통해 나타낸 것 같으며, 내 아버지는 정말 강력히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하네 그럼 이, 이거 하나가 이거 이거 와 여기 아까 여기 있었어 이 지도가 내가 이걸 못 본 적이 없는 지도였다 했는데 와 이거 여기였어 아까 여기서 몇 번째 방이었지? 여기 어딘데? 뭐야 또? 왜 그런 거야?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아파 여기 어디 방 중에 하나였거든? 그리스 신화에서의 세이렌은 절반은 새이고 절반은 여성인 존재로 달콤한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배를 침몰시키는 존재이다 이누와는 다른 존재이지만 오랫동안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중세 시대에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가 혼동한 탓에 새보다는 물고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다 그런 탓에 그리스 신화와는 다르게 세이렌의 진짜 모습은 몇백 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인화와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 세이렌은 기원전 8세기에 완성된 호메로스의 오디세야에서 처음에 등장했으며 후대 작가들이 날개를 가졌다거나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에 새의 몸을 가졌다는 설정을 추가했다 아시겠죠? 요게 대백과 세이렌 편입니다 이너인 것도 맞고요 나중에 새에 또 그런 설정도 추가가 된 거예요 날개 달린 세이렌도 있거든요 이너 모습의 세이렌도 있고 둘 다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인어도 있고 쟤도 있고 점차 뭔가 진화한 듯한 그런 컨셉으로 많이 마지막 방까지 가야돼?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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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란 따라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만 아 저장하고 싶은디 저장을 하려면 또 다시 되돌아가서 저장해야 돼? 되돌아가서 저장을 하고 올까요? 차라리? 그래 소장을 하고 갑시다 그게 그나마 맘 편하지 여기서 또 죽으면은 아우 승질나서 남은 악보를 찾으래 남은 악보를 찾으래 아 악보 하나 더 찾아야되는구나 호텔에서 탈출하세요 악보를 또 찾아야돼 실린더는 다 찾았는데 아우 성질나 그 악보는 어디있었거나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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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온다? 흐흐 들어오냐 또? 와아 흐흐흐 그러면 나는 나간다 뭐야 여기저기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 남은 앞구나 어디있을까? 일단 들어갈까? 들어가서 바퀴 쭉 직선으로 가면 아니구나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나가야 되는구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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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쭈욱 같이 가면 안되고 여기서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여기서 뭐 또 어딜 내가 가야될 데는 없는 거겠지? 이리로 가서 나가서 나가서 숨 참고 랏다 일단 저장 저장하고 보자 뭐여요? 이거 뭐여? 이러면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야 나 올라가야 되는데 막아놨어 소화기 가져와 소화기 악질이다 악질이야 진짜 악질 그럼 다시 저 바깥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야? 허허 아니면 전화기 있는 데를 한번 가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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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피아노 피아노 아까 뭐였죠? 저 피아노 한번 쳐보자 피아노 피아노 순서 기억하시는 분 피아노 순서 기억하시는 분 흠 숫자로 여기는 숫자만 써있을거란 말이야 빠아 여긴 숫자라잖아 그냥 3 3 2 4 3 2 4 1 5였나? 삽 그 las 3 2 3 2 3 2 3위는 맞죠? 3위 3위 145? 4위 4위 아 물음표가 안떠으니까 그냥 우시하자 음 엇 아 이거 또 막힌 데야 또 필면 아니야 3위 2는 확실히 맞아 내 기억으로 아니 이 사람아 확실하지 않은거 막 그냥 어? 막 뱉지마 허허허허허 물음표 붙일거만 하지마 그냥 확실한거 아니면 어 왜 막 뱉어 그냥 아 일단은 여기도 막혔네 아이씨 돌아서 가야되네 여기서 나가서 이쪽 여기 여기 나오냐? 진짜? 여길 나온다고? 왜? 왜 그러는데? 아이씨 진짜 미친놈들아 때릴려고 할때? 이제 난 너희들의 약점을 알아버렸어 여기서 으르르르르르르랭 나는 이제 저 저 무빙을 이제 공략을 할 수 있게 되었제 내가 근데 일로 떨어졌단 말이야 아까? 잠깐만 아이 진짜 어차피 저기로 돌아가긴 돌아가야되네 여긴 길이 없네 아이 승질나네 진짜 여긴 길이가 없어 대신에 기회를 틈타 다락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부하들의 얼굴을 불로 태우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짓을 그래서 얼굴을 막고 있었던 거야 마룻바닥 밑에는 삼촌이 복도로 오가며 내 이름을 외치는 것이 들린다 삼촌은 생각 없는 거인이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흉축한 의식 가면을 쓴 채 광기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버렸다 정말이지 소름 끼친다 몇몇 손님들은 호화 대개장에 일찍 도착했다 그래서 난 이들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아버지와 삼촌이 나타나 이들을 똑같이 광기의 구렁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내 가족과 마찬가지로 괴물이 되고 말았다 너무 끔찍해서 묘사의 방법이 왜 없을 정도 야 그러면 뭐야? 다락방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내가 지금 계속 전화하고 했던 앤 누구야? 뭐야? 뭐야? 지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긴 지금 막혔어 여기는 어차피 지금 거기야 개구멍 아까 내가 떨어진대 그래서 이리로 해갖고 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왔잖아 다시 가야돼 가서 이리로 쭉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막혔는데?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미쳤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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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가야돼 와 오세요 오세요 지나갑니다 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렇게 해서 일단 가 나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여긴데 이쪽 가 콜록콜록 하든지 말든지 가고 여기서 나가 나가서 위로 올라가 오든지 말든지 나가 이렇게 해서 쭉 가 그렇게 해서 계속 가 계속 가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가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일단 나가 나간 다음에 여기서 틀어 이제 이제 이렇게 턴 하면 이렇게 가서 들어가 헤헤헤헤 대왔어 그런 다음에 오카 그런 다음에 어 일로 쭉 가 쭉쭉 가 쭉쭉 쭉쭉 가서 일로 나가 그렇지 그런 다음에 오른쪽 여기 맞지 그 다음에 왼쪽 가 깜짝이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와 이거 지금 죽은 거 아니지 그냥 스토리지 그치 뭐야 나 악보 못 보이소 설마 배드 엔딩 뭐 이런 거야 하나도 못dies 달가 하나도 안이 하나도 안을 쓸題 하나도 안 하나도 안이 하나도 안이 울려헤 하나도 안이 영산인가 이거? 아 기름이야? 어 그치 몽몽이 몽몽이 그래 너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아 나무 낙보 어딨어? 나무 낙보 어딨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장 하고 지도가 없어 지도 없어 웃음 뭐지? 진짜 엘리자베스한테 나 지금 당한거 맞아 그럼? 이 웃음 뭐야 세 Unit 길이 없어 여기 tapi 여기 여기 길구나 흠 흐흐흑 흐흑흑 흐흑 이거 뭐지 위에? 깜짝이야 나 이렇게 대놓고 불이 계속 있으면 어떡하냐 아 이거 부비트랙 같은거야 내가 밟은게 아 엄마한테 당했다 그럴수도 아 어차피 얘네 나 무빙 잘 치는데 그냥 막 뛰어다녀? 흐흐흐 그럼 좀 그런가? 어휴 참 오 오 여기 뭐있다 어딘가? 못가? 못올라가? 뭐있는거 같은데 여기가 그 안인건가? 아까? 내가 저 안에 뭐있는거 같은데 했던 거기가 여기인건가? 그쵸 이것은 선생님 dismiss 이따 servi они 윤 이 미국 이거 assim 흐흐흫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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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무브 오 요요요요요 바로 있었어 흐흐흐흫 무브 무브 맨날 떨어지고 어이씨 제발 가는 길에 악보 주워라 아 이번 게임 다시 보기로 어떻게 해야 되지? 편집을 해야 되냐 안 말아야 되냐? 완전 통으로 올리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헤맸고 완전 통으로 올리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헤맸고 너무 많이 헤맸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같은 운명을 막게 되면 어쩌지? 난 이제 끔찍한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을 내 사랑 토마스에게 걸고 있다. 음... 혹시 나뿐인가? 근데 저게 없는데 나? 저 해골 열쇠가 없는데 저 해골 열쇠를 어디서 구하지? 일단 저장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야. 가능하다고도 이미 늦은 뒤겠지. 난 매일 건반 앞에 앉아 밤이고 낮이고 일종의 대의곡을 작곡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 생명체가 부르는 유혹의 노래를 대배다칠 수 있는 형태의 노래를 말이야. 왜? 이런 해결책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게 아버지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보 같은 정도로 순진해서? 내가 단 한 군데에서만 실수해도 모든 게 끝장이야. 그 실수로 빚어지는 결과는 세이렌의 마법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지? 다른 이들을 저버릴 수도 아버지가 성공하도록 따둘 수도 없어. 대항할 수단을 찾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세상... 우리 모두는 물론 세상 전체가 위험에 빠질 거야. 위험에 빠질 거야. 위험에 빠질 거야. 위험에 빠질 거야. 아 세이렌 이거 새 모습을 하고 있는 세이렌. 그 이전에 보셨던 건 이너 모습을 하고 있던 세이렌. 이건 새 모습의 세이렌. 원래는 이렇게 막 배에서 아 여기도 세이렌이 새의 모습으로 배에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새도 있었구나. 익셨을까. 그럼 marine 사라진 슬플뱅 그럴 거. 다섯. 하여 왜 정말로 들려주시겠어요 안전하니까 아버지 안전하며 요리야 나 엄마 먹을거 없나? 네 어? 가만히 있었는데? 저장했지롱 이제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히히히히히히 야 이거 왜 막혀있어? 다 막혀있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지? 한 번 하고 한 번 가고 한 번 하고 한 번 가고 이렇게 되나? 하나 남았죠? 아 하필이면 여기 걸렸어 어? 그랬어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또 있어? 어? 누르는게 없어졌어 어떻게 된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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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더 이상 할게 없는데? 저기로 뭐 들어가야되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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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 번 가볼게요 또 연주하면 어 나 바깥설가 하나도 없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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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었어 아 이건 끝날거같이 안 끝나네 일단 여기로 가서 열고 열고 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기가 여기가 저장하고 저기로 건너가야된단 말이죠 문장은 뭐지? 1시 2시 1시 2시 2시 자, 먼저 나갑니다. 삥 돌아가야 돼? 어? 저기로 바로 못나가나? 저긴 저기가 아닌데? 어? 여기 막혔네? 여기 왜 막혔지? 어? 여기 막혔어. 원래 일로 나갔었는데? 아, 저기로 개구멍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나 진짜 이씨. 어, 그렇네요. 개구멍으로 나가야되네. 아, 참말로. 여기서 개구멍으로 가려면 내려가. 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일로 가자. 여기서 절로 가자. 아, 나 진짜 에너지 좀 채우고 싶네, 지금. 이쪽으로 가면 되죠. 거기다가 가 question. 저기로 가. 아, 공. 아, 공? 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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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소 주욱아 대성 뭐야이거 뭐야이거 악보는 어디있음에 이건가? 악보 찾았다 드디어 악보 찾았다 가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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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내가 여기 어떻게 가냐고 했던 거기였어 여기 아까 여기 막혀있었잖아요 아까 아 이거였어 어쩐지 여기 올라가자 잠시 erweise 꺼내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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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깜짝이야 아까 그래도 헤매면서 헤매면서 좀 돌았던 게 살짝 도움이 된다 그죠? 왜 저런 소리? 왜 저런 소리? 됐나? 얘가 얘가 이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더 안쓰러워 어떡하라는 거지? 잠깐만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탈출한 걸로 퉁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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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게 맞나 지금? 어? 이게 맞는거야? 아... 이상한.. 뭔가.. 왜 나 다시 돌아온 느낌이지? 아닌건가요? 잘.. 하고 있는건가요? 아 왜.. 다시 돌아온거 같죠? 기분 탓인가요? 아.. 왜 때리고 난리요? 아.. 여기저기서 때리고 난리 났네? 어.. 어.. 아.. 아.. 뭐지? 어디까지 탈출해야되는거지? 어? 나 지금 어디야? 저기 다시 가야돼? wagen 아.. 이... 내... 현재 어디까지 wanna Onto 아.. 저거 뭐야 근데? 안 봐도 되겠죠? 그니까 그랜드 하모니움이 오디오 찌그찌그 튀어 찌그찌그 튀어 찌그찌그 찌그찌그 어?! 저기 뭐 물음표가 있지? 왜? 저 물음표가 뭘까요? 갔다 와봐야 되나? 피아노 자리? 그런가? 가봅시다. 그 근처인 것 같긴 해요. 가봅시다. 세상에 공포라디오 본방보다 어쩜 이렇게 더 길 수가 있냐. 7시간을 해버리네. 게임을. 여기를 바로 못 가니까 또 저 개구를 통해서 가야되죠. 이거 내가 못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겠지? 여기 많던 애들은 다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 와 이거 막아놓은 거 봐. 누가 막았을까? 물음표가 저 위인지 위로 가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얘 분명히 근데 아까 다락방 탈출했다고 했잖아. 못 믿겠어. 저절로, 저절로 듣네? 아! 토마스? 뭐하는거야? 카운터송, 예스! 오오, 흘려있던 상태에서 지금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건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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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그러면 날개 달린 세이린이네. 빛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구시대의 사슬은 끊어졌다. 와… 옛노래의 여운 속에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었다. 해피엔딩인가? 와… 깼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거기서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한번 줘볼까? 그 마지막 저장 시점 있잖아요. 글로 가서 한번 줘볼까? 일단은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낸 것 같고… 바로 그냥 어차피 오늘 벌써 3시 반이요? 그냥 해버려? 일단 감상하시고 이거 노래 끝날 동안 주무시면 안 돼요. 일단 스킵은 안 되네요. 스킵은 안 돼. permато 뮤직비디오 세이름에 루즈하고 그 광활한 맵을 겁나게 돌아다녀야 하는 그거는 진짜 짜증나는데 딱 사람들 평이 많네 맞아 다 그런 얘기 하더라구 근데 스토리 하나만은 괜찮았다고 그나마 그러네 딱 그 상황이네 스토리 자체는 뭐 그냥 깔끔하네 보통 게임들이 뭔가 재밌게 해도 내용을 뭔가 이해 못하면서 끝나는 게임도 많잖아요 뭐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런 건 없었네 최소한 핸버거 다 식었어 다 식어서 굳어가고 있어 뭐야 노래를 이렇게 끝낸다고? 햄버거 좀 먹을래 어? 어? 나온다 아 그치야? 아 플레이 시간은 다섯 시간 반 정도 했네요 음악 인형 일곱 개 못 찾았고 쪽지도 다섯 개 어 나머지는 그럭저럭 사망 열다섯 번 짜증나 그러게 멍멍이 살아 있었네 그니까 토마스! 내 사랑! 너는 safe! 아... 아틱을 떠났다 내가 그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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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신을 믿어 아이고 아 내가 이미 한 번은 다 찾아 있네 아직 못 찾았으면 뭘까 일단 당신을 믿어 여기 실린더가 있어 내 사랑 그녀를 떠났다 그녀를 떠났다 그녀를 떠났다 표정 봐 고마워 토마스 고마워 토마스 당신의 노력은 잊혀지지 않을 거야 흥 그녀를 떠났다 저흥 그녀를 떠났다 г k k k k k k she 엄마처럼 돼버린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우와. 아무지도 계시고. 오히려 세이렌이 더 지금 더 불쌍한 존재였던 거야. 이게 뭔가 근데 더 이 공포게임, 괴담 이런 분위기에는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빗줄기 같은 거 봤던 게 저 세이렌의 데스레이스 같은 거였네. 세이렌의 영혼들이. 전부터 이거 봤었으면 진짜 혈압오를 뻔했는데? 아, 이렇게 죽음과 불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강철 속에서 비로소 필요성이 부과됩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노래가 태어나니, 이들은 함께 새 여명을 다스렸다. 그러면 실린더를 못 찾았어 하면 어떻게 돼? 어, 엔딩 이 크레딧 노래도 다른 것 같아. 아닌가? 그래,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세 번째도 봅시다. 세 번째는 되게 허무할 것 같아.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이 머저리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욕 처먹고. 거름만 고위 너이 암 가론하빛 가론오 낳스 가론 난 가론 난 그렇죠, 지금 노래 다른 것 같죠? 여기서는 댕댕이 어떻게 되려나? 이 노래는 어떻게 되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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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왓섭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생방에서 다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자요